너무나 징그러운데? 으아, 움직여! 다리야? 찌르? 우와, 눈동! 잘라가지고, 저게. 지영이 엄청 크네. 그쵸, 저거 다 잘라가지고. 잘라서? 그럼 어떻게 잘라요? 한 투어 타 먹어도 돼요? 머리부터. 챌리. 야, 진짜 세상에서 정말 화낼 거야.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거든. 챌리 한번 껴보자. 어머, 어머.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데. 잘하네. 제가 저걸 막 만지니까. 그러니까,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네요. 물속에는 써니가 잘 들어갔는데. 이야! 어떡해, 너무나 무서워. 저 때 얘기 들었는데 피디님이 제가 저도 모르게 욕을 몇 번 한 것 같아가지고. 편집하시는데 힘드셨다고. 다시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아, 잠깐만! 아, 싫어요! 하지마! 나중에 담겨 올렸어요, 저거 벌레 때문에. 어, 한 번 막 힘 주고 놀라고, 막 긴장해서.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, 낚시 해본 적도 없는 게!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겁 없는 법이야. 진짜! 몰라, 진짜. 아니, 뭐 아무것도 모르겠네. 아, 미치겠다. 야, 얘 봐! 아, 나 아까까지 괜찮았는데! 아, 너 진짜! 야, 네가 갑자기 잡으려고 자꾸 오는 거야! 아, 진짜 나 되게 기대했는데. 아, 진짜! 아니, 뭐 이런 거 다 했어! 아이, 김영아! 아! 아이, 진짜! 아이, 김영아 진짜! 어? 진짜야? 아, 못 잡혔어! 와, 얘, 얘! 어, 왔어, 왔어. 아, 나한테 무려줄 것 같아! 왜! 왜! 재혁이! 재혁이! 오두방정으로. 수준이 깊었다네. 조금만 다 올라왔어, 이제. 어, 잡았다. 잡았다고. 표정은 진짜 상호 잡는 것 같지 않아? 어, 어디서 가요? 재혁이는 거의 노인과 바다 수준이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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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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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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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한 거, 요만한 거. 아, 요만한 거. 아, 너를 잡았잖아. 아, 너가 못생겼어. 아, 너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. 저희 마스쿨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지. 너무 그렇게 생긴 거예요, 막. 찌릴 것 같은 생각. 그 잡으면 좀 찔려, 전 눈꼽이에요. 그러니까. 마스가. 올라가서. 그래도 손맛을 좀 느꼈어요? 약간 아직까지 이렇게 확신은 못하겠지만. 아, 이 재미에 하는구나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. 오, 저렇게 안 잡히기 쉽지 않은데. 무거워요! 와, 소희야! 어, 잡았어. 똘래야. 우리 조금만 잡고 와요. 진짜 많이 나와. 물린기는 세상에. 고기들도 많이 힘들겠다. 정결려. 정결려. 아, 정결려. 물고기같이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게 갖고 싶은데. 이렇게 이렇게 된 아이를 딱 가서. 와, 이렇게 사진 찍고 싶은데. 이상하게. 이렇게 생긴 게 막. 계속 올라오니까 막. 아, 너무 막 무서웠어요. 고마워. 고마워.